육군 36사단은 최근 3박 4일간 저격수 집채교육과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. 사단 내 저격요원 17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K-14 저격소총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사격원리와 관련된 고급 사격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이어 실시된 저격수 경연대회에서는 200-400m 근거리 표적과 500-800m 원거리 표적으로 나눠 저격수들이 타겟을 정밀 사격함으로써 실질적 능력을 구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. 부대는 이번 교육과 경연대회를 통해 장병들이 일격필살로 적을 제압하는 최종의 저격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